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려 착시현상 테스트 자 잘봐봐요 레스토랑 가면 있는 그 쇠포크랑 투명한 플라스틱 나이프요 이걸로 뭔 착시를 보여주겠다는 거냐고? 그야 보면 알지요 나이프와 포크를 겹쳐봤어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? 못 느꼈다면 계속 바보는겨 저기 나이프는 사실 투명한 나이프가 아닌거요 저 나이프도 사실 쇠로 만든 나이프인겨 근디 사람들은 저 쇠로 된 나이프가 포크에 반사되어서 투명한 나이프로 보인거지 어때요 신기하죠?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